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 동구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 7억 7천6백만 원을 투입해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관내 13곳의 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